안녕하세요. 와인 소믈리의 과정. 오늘은 제 첫 번째 시간, 제 1강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학습하실 주제는 와인의 기원과 그리고 대표 품종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인의 역사와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게요. 먼저 처음에 와인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6000년경이죠. 6000년.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무엇이 또 같이 발생을 했었냐면 맥주까지 이 문명에서 같이 인류에게 발전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와인은 굉장히 초창기 시기였죠. 우연히 바위 틈에 떨어진 포도 알맹이에서 발효가 되는 것을 이 액체를 마시고 이게 굉장히 맛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약간 취기가 돌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약간의 환광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이 문명이 끝나가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유족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어디로 문명이 연결이 되냐면 이집트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넘어온 문명 중에서 여러 가지 미술품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토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료 중에서 마찬가지로 맥주와 와인이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 시대에는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와인은 신선한 상태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귀족들만의 특권이었어요. 즉 이 와인은 귀족들만이 음용할 수 있는 귀족의 특권이었고 반대로 서민들은 맥주를 즐겨 마시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집트 시대 때 영화에서 보시면 쉽게 나오는 랑세스 와인이라든지 모세왕이 이런 청동이나 황동으로 만든 잔의 와인을 따라서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생겨난 와인의 모든 시작은 사실은 이집트 품종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와인의 파급력이 극속화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헬렌의 문명, 크리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헬렌의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신들에게 바치는 신의 제주로서 쓰이게 되면서 와인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는 그리스만의 토착 품종이 따로 있었죠. 토착 품종, 지금 현존하는 품종까지 지금 다 연결해서 내려오는데 이 토착 품종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연스럽게 로마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로마로 승계 그런데 이 로마는 세계 유럽 와인 역사상 가장 중추적인 역사를 하는 곳입니다. 역할을 하는 곳인데 로마는 땅을 넓혀갔죠. 로마의 정복 정책, 엄청났죠. 로마가 각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각 나라의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군수품의 대용, 즉 군수품, 어떤 군수품? 식수 식수의 대용으로 각 나라의 정복지에 와인, 포도 문명을 심고 거기에서 와인을 생산하면서 병사들한테 마실 수 있게끔 배려를 했던 거죠. 실제로 카이사르 황제 있죠. 시저 황제 시저의 측령 중에 보면 지금 현재 계측으로 하면 하루에 와인을 약 1.5리터를 병사들한테 먹게끔 의무적으로 측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해져 내려온 얘기이기도 하고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 로마군의 전투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하루에 1.5리터의 와인을 먹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와인에 750ml에 두 병이에요. 하루에 두 병의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사람이 당연히 취하게 되겠죠. 취하다 보니까 당연히 겁이 없어지고 겁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투력이 상승되고 이게 바로 로마군의 하나의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바로 와인이었던 거죠. 다음 비틀 한번 보실게요. 그렇다면 중세에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중세에는 카톨릭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사주로서 신성한 제사주로서 와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카톨릭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면서 와인을 하나의 부의 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리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와인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에서 빈부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또 수도원과 왕권의 사이도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시기에는 중세 시기에는 수도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원의 와인들이었고 그리고 강하고 묵직한 스타일이었어요. 보르도 스타일. 보르도는 어떤 스타일이냐? 섞어요. 블렌드. 즉 블렌딩이라고 하죠. 포도 품종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강하고 묵직한 신감에 보르도 스타일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르도는 아키텐 공국이라 하는 하나의 프랑스령이 아닌 중국의 55, 16국처럼 각기 영주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공국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 남서구의 아키텐 공국이었고요. 이 아키텐 공국의 일리노어 공주. 참 이 공주. 정말 파란만장했죠. 일리노어 공주는 프랑스 왕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못 노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방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다시 와서 생활을 하던 중 아주 잘생긴 한 청년하고 총각이었죠. 청년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은 거죠. 이 청각이 바로 영국 왕이었던 헨리 2세였던 거죠. 훗날 헨리 2세가 바로 이 당시에 일리노어 공주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던 그 멋있는 잘생긴 청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키텐 공국 즉 보르도에 포도에 대한 이 경작권을 결혼 지참금으로 일리노어 공주는 유무녀였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으로 영국 왕실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백년전쟁이 왜 이러다냐면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는 그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왕이 프랑스로 도주를 하면서 영국 왕이 그 스코틀랜드 왕을 내놓으라고 하는 인지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갈등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당시 프랑스 왕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 왕의 외계 그러니까 외가 쪽 자기 선주, 외선주가 바로 영국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왕도 당시에는 나도 외계 쪽으로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왕위를 개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프랑스 귀족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두 번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바로 아키텐 공국의 포도 경작권이 영국 왕실로 넘어가게 되면서 프랑스 농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해지면서 백년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백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는 소녀 영웅이었던 잔다르크가 탄생하면서 영국군의 패배로 끝나면서 결국 다시 포도의 경작권은 보르도로 귀환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해상강국에 있던 영국은 프랑스의 보르도 왕국과의 무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눈을 돌린 게 바로 포르투칼 와인이었고 이 포르투칼 와인이 영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스키라든지 와인의 상환을 막기 위해서 위스키라든지 꼰냑을 섞어서 일종의 지금 현재 주정강화 와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포트 와인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후 17세기 유리병과 코르크마계 그리고 코르크스쿠르 와인을 따는 코르크스쿠르까지 발명이 되면서 와인 산업이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19세기에 필록세라라고 하는 포도나무뿌리 진드기 균이 온 유럽에 참가를 하면서 다시 유럽의 포도원은 황폐화되고 포도산업이 급속도로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9세기 필록세라와 17세기 유리병과 코르크마계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와인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 말 그대로 청포도로 만들죠. 청포도. 자 그리고 레드와인은 말 그대로 적포도로 만듭니다. 자 로제와인은 적포도와 그리고 청포도 두 개를 혼합하거나 또는 적포도 한 품종을 침용 즉 욕조 수조에 담그는 기간을 짧게 가져감으로써 확실한 그러니까 완전한 자줏빛이 뜨기 전에 예를 들어서 침용 기간이 14일 정도면은 붉은색의 적포도주가 레드와인이 탄생이 되는데 침용 기간을 한 5일 정도만 가져가게 되면은 색깔이 더 옅은 분홍색의 아름다운 로제와인이 만들어지죠. 즉 로제와인은 레드 청포도를 섞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레드와인 침용 기간을 갖다가 조절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 생명이 산도입니다. 산도. 신맛. 신맛은 입안에 침샘을 자극시켜서 침이 고이게 만들죠. 자 이게 바로 식욕을 증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은 식전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식전주. 반대로 레드와인은 식중주. 즉 그날 나오는 요리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질감이 무거운 요리. 즉 육류. 육류하고 곁들이는 레드와인이 바로 식중주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제 또는 디저트 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식후주. 달콤한 디저트하고 함께 곁들여서 먹는 달콤한 스위트 와인을 갖다가 바로 식후주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배 조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강우량은 500에서 800mL입니다. 500에서 800mL. 그리고 연간 일조량. 일조량이란 포도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1250에서 1500시간이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배 요건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포도 품종 몇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서두에 나오는 포도 품종들은 후반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바르네 서빈형. 먼저 사람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중년의 멋진 남자 션 코넬리. 영국의 아주 멋진 배우이죠. 왜 제가 여기 션 코넬리에 비유를 하냐면 션 코넬리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장기간 숙성이 가능한 장기 숙성 와인이란 뜻.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서 션 코넬리라고 하는 영화별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후하면서 묵직한 질감이 있죠. 바로 풀바디. 그리고 이 까바르네 서빈형은 현존하는 1000가지가 넘는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묵직하고 질감이 가장 높은 품종이 바로 이 까바르네 서빈형입니다. 이 까바르네 서빈형으로 만든 와인은 100년 이상도 숙성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이 까바르네 서빈형은 레드와인 통틀어서 모든 즉 레드와인 1000가지 품종 중에서 1000가지 넘는 품종 중에서 까바르네 서빈형의 유전자를 받아서 탄생되는 품종이 거의 3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 품종은 모든 포도 품종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품종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고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 남미, 그리고 미국, 뉴질랜드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에 걸쳐서 뉴질랜드는 극솔하게 하지만 까바르네 서빈형 재배를 합니다. 즉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재배하는 이런 품종은 무슨 품종이라고 하느냐 바로 와인에서 국제 품종이라고 합니다. 국제 품종. 반면 영국이면 영국이고 프랑스면 프랑스,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국한되서 재배하는 포도 품종을 지역 품종이라고 합니다. 지역 품종. 이 개념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바르네 서빈형은 국제 품종이면서 현존하는 레드와인 품종 중에서 가장 바디감이 높고 질감이 높은 품종. 가장 기본이 되면서 꼭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보르도 블렌딩 와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까바르네 서빈형입니다. 자, 윗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영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올려놨는데 사실상 와인 소믈리에 관용을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포도 품종 이름은 자신스럽게 영문으로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보다는 영문을 숙지하시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품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메를러 품종입니다. 메를러.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까바르네 서빈형과 조금 다른 모습인데 자, 이 메를러 품종은 까바르네 서빈형에 비해서 여성적입니다. 여성적. 그리고 까바르네 서빈형과 달리 약간의 단맛이 있습니다. 단맛. 그런데 여기서 착오가 있으면 안 돼요. 단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에 닿는 순간 0. 몇 초간 살짝 아주 찰나이 느껴지는 그 단맛을 말하는 거지 사이다나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먹는 꿀물처럼 그렇게 달콤한 맛이 아니에요. 아주 약간 달다.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소주를 즐겨 마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소주를 마시다 보면은 소주가 갑자기 달게 느껴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절대 스윗한 품종은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단맛이 약간 까바르네 서빈형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여성적인 품종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품종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숙성할 수 있는 장기숙성 와인이에요. 장기숙성 와인. 여성이긴 하지만은 나이가 많은 여왕같은 포스를 갖고 있는 품종이에요. 여왕같은 포스를 갖고 있는 품종이 바로 이 메를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메를로 품종은 까바르네 서빈형과 달리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메를로 품종은 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강우랑이 좀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은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해 드린 까바르네 서빈형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 즉 모래나 진흙질처럼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양에서는 까바르네 서빈형이 잘 자랄 수가 없죠. 자 메를로도 마찬가지로 까바르네 서빈형과 마찬가지로 국제 품종입니다. 국제 품종. 다른 나라를 다 기르고 있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유럽 중에서 프랑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유럽 국가에서는 미국과 칠레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알려드리면은 유럽 즉 유럽에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유럽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를 와인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신대, 아 구대륙, 구대륙 또는 구세계 와인. 즉 이거는 유럽의 모든 나라가 바로 구대륙 또는 구세계로 들어가고 유럽이 아닌 비유럽 국가는 신대륙 또는 신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를 구대륙 또는 구세계 유럽이 아닌 비유럽 국가를 신대륙 또는 신세계로 표현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라, 시라즈. 자 시라와 시라즈는 같은 클론이에요. 그런데 위에 스펠인 보시면은 시라, S-Y-R-A-H로 끝나는 이 시라는 프랑스 그리고 시라즈, S-H-I-R-A-H로 끝나는 시라즈는 호주입니다. 자 프랑스의 시라 클론이 호주로 넘어가면서 호주 토양에 맞고 약간의 변종된 품종이 시라즈에요. 그런데 두 품종의 특징은 아주 똑같아요. 자 시라나 시라즈의 특징 검투사 글리데이터 아주 날카롭고 파워풀하고 굉장히 힘이 강한 품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장기 숙성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장기 숙성 가능 자 그런데 특화가 돼 있어요. 시라는 전세계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제 품종이긴 하지만은 시라 품종 중에서 가장 양질의 시라를 생산하는 곳은 말 그대로 프랑스 반면 시라즈 끝에 S-H-I-R-A-H로 끝나는 시라즈일 경우에는 호주입니다. 두 와인은 클론은 똑같고요. 질감도 높아요. 이 와인 질감 높습니다. 이 품종 그리고 묵직해요. 그런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품종 시라나 시라즈는 후추 그리고 향신료 이게 무슨 말이냐 후추나 향신료 향이 나요. 톡톡피는 스파이시가 특징이에요. 스파이시 그래서 시라나 시라즈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매콤한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타이 그리고 우리나라 한식하고도 어느 정도 매칭이 잘 되는 게 바로 이 슈라 또는 슈라즈 품종의 특징입니다. 자 세 가지 품종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센 세 가지 품종 넘버 원 가오르네소 민영 넘버 투 메를러 넘버 쓰리가 슈라 또는 슈라즈 슈라는 프랑스 론 지역이에요. 프랑스 론 미리 알려드릴게요. 론 프랑스 남부 쪽에 론 자 호주 전지역에서 생산하는 가장 많은 품종은 바로 슈라즈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노누아 피노누아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 특화된 품종이에요. 그리고 현존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현존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아로마 부캐 즉 이거 향성분이라고 그러죠. 향미성분. 향미성분이 가장 강한 품종이 바로 이 피노누아 품종입니다. 자 이 피노누아 품종은 색깔이 연해요. 연한 색상에 질감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질감은 낮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즉 라이트 또는 미디움 바디감인데 그런데 현존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이 품종은 블렌딩으로 사용 안해요. 즉 다른 품종과 섞을 수가 없고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왜? 아로마와 부캐 이것 때문에요. 가장 고가의 와인들 몇 천만원 그리고 몇 억시간의 와인이 바로 이 피노누아로 만든 품종이고 그리고 피노누아로 만든 가장 저렴한 와인을 할지라도 이 품종은 정말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색상이 연하고 탄닌이 낮고 그리고 질감이 낮거나 중간 정도이면서 이 품종은 굉장히 기르기가 까다롭습니다. 왜? 유전 성향이 강해서 돌연변이가 가장 많이 생겨요. 돌연변이. 그래서 이 피노누아는 누구나 다 기르지만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품종이 바로 범접할 수 없는 품종이 피노누아고 이 피노누아를 기르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은 바로 하나예요. 하나. 석회. 석회질과 이회토. 토양의 성격인데 석회질은 뭔지 아시죠? 우리 조개구이집 가서 조개껍질 숟가락으로 긁어내면은 하얀색 가루 떨어지죠. 그게 바로 조개에서 떨어지는 조개가루가 바로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이 토양이 있는 곳이 바로 프랑스 브루고뉴 지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브루고뉴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노누아. 현존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아로마와 부케가 강한, 향미 성분이 강한 품종이고 라이트 미디움 바디감. 그리고 또 하나 산도. 산도는 높아요. 산도가 높아서 남성분들한테 조금 잘 안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피노누아. 자, 까버르네 프랑. 까버르네 프랑은 지역 품종인데 어디? 프랑스. 그리고 이 품종의 용도는 블렌드, 블렌딩. 즉, 주로 다른 포도 품종과 섞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안 품종이에요. 보안 품종. 물론 단일 품종으로 만들긴 하지만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까버르네 프랑은 보르도. 어디? 좌 안. 좌측 말하는 거예요. 좌 안에. 블렌드, 블렌딩, 블렌딩 때 소량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까버르네 프랑의 특제입니다. 자, 까버르네 소비뇽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맞습니다. 까버르네 소비뇽에서 유전자가 파생된 변종품종이고 약간의 스파이시, 약간의 스파이시함과 그리고 와인이 밋밋해졌을 때 그 와인의 뒤에서 받쳐주는 여운을 약간 길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점유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까버르네 프랑입니다. 자, 보르도 블렌딩 비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 까버르네 프랑도 같이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이트 와인입니다. 샤르도네. 샤르도네는 국제 품종이에요. 국제 품종이고 그리고 화이트 와인 중에서 화이트 와인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와인이지만 가장 질감, 즉 바디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지만 나무통에 넣고 옥구통, 옥구통 숙성이 가능하고요. 옥구통 숙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여왕이기 때문에 장기 숙성이죠. 오랫동안 숙성시킬 수 있는 장기 숙성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이지만은.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대표적인 품종이에요. 국제 품종, 가장 많아요. 그런데 가장 양질의 샤르도네를 생산한 곳이 프랑스. 구대륙에서는 프랑스, 그리고 신대륙에서는 미국입니다. 양질의 샤르도네 프랑스에서는 구대륙, 구대륙에서는 프랑스, 그리고 신대륙에서는 미국이 양질의 샤르도네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질감 높고요. 바디감도 높고 그리고 오랫동안 숙성할 수 있는 장기 숙성 와인이고 이 샤르도네의 가장 기본적인 향의 특징은 시트러스. 시트러스 다들 아시죠? 레몬, 오렌지. 네. 그리고 레몬, 오렌지, 뭐 기타 등등. 약간 좀 신맛이 있으면서 약간 상큼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귤도 들어가겠죠. 귤에. 네. 이런 시트러스 게일에 향이 많이 나는 게 바로 샤르도네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품종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소비정불량. 소비정불량은 뉴질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거의 특산품이라 해도 무방해요. 자, 그런데 이 소비정불량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칠레에서도 다 재배를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국제 품종이에요. 국제. 그런데 유독 뉴질랜드 토양이 잘 맞아떨어져서 뉴질랜드 하면 소비정불량의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죠. 자, 소비정불량 특징. 독특한 특징 하나 있어요. 산도. 엄청 높습니다. 어떻게? 면도칼처럼.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정불량은 어디 음식하고 너무 잘 맞냐면은 자, 느끼한 음식, 중식. 그다음에 스파이시한 타이 음식. 중식과 타이의 최적화된 마리아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소비정불량입니다. 소비정불량은 장기 숙성 와인은 아니에요. 숙성시킬 필요가 없이 바로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마셔도 되는 품종이고 이 소비정불량의 특징이, 향미의 특징은 비가 온 뒤에 햇빛이 내리쬐해서 잔디밭에서 올라오는 잔디, 잔디풀향.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렸을 때 철봉에 매달려서 냄새를 맡아보면 손바닥에서 나는 쇠냄새 있죠. 그 쇠냄새를 미네랄 향이라고 합니다. 미네랄. 자, 쇠냄새 비슷한. 잔디풀향, 아스파라거스, 미네랄 향이 독특하게 많이 나는 게 바로 이 소비정불량 품종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특화되어 있고요. 자, 오늘 알려드린 와인의 역사와 기원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린 시대별로 내려오는 와인의 스타일들 그리고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제가 품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품종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